이번 시간에는 귀여운데 슬퍼보이는 그리고 너무 핫해서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컬렉터들마저 슬퍼지는 일본 작가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마이코 코바야시, 마요카 야마모토 그리고 유야 하시즈메입니다. 마이코 코바야시는 1977년 1월 19일 요코하마씨에서 태어나 2008년까지 잉글랜드 도썸 브리아 대학교 예술사회과학대학 미술실습에서 공부했습니다. 마이코 코바야시는 전통 일본 화지유의 귀여운 캐릭터들을 등장시킵니다. 알 수 없는 표정과 눈빛에서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혼혈, 반은 인간, 반은 동물이며 토끼, 개, 고양이 등의 동물들이 섞여있는데 특히 포즈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인간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그녀의 창조적 공간을 채우고 모든 인간 감정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을 보면 우리는 감정에 압도되어 작품 하나하나가 매혹의 대상이 되는데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기쁨보다 슬픔과 고통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작가의 페인팅 기법은 다소 구체적입니다. 먼저 제스오 레이어 위에 단색 배경을 그린 다음에 캐릭터를 그립니다. 이후에 또 다른 배경을 칠해 캐릭터를 지워서 다시 그리곤 하죠. 그녀는 자신의 피조물이 마치 나무 자체에서 태어난 것처럼 캔버스 깊숙한 곳에서 나타나도록 이 동일한 동작을 필요한 만큼 반복합니다. 나는 인간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단순히 예술가의 상상을 투여한 것 이상으로 심리적인 인간 메커니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양일 수 있습니다. 작품에 담겨진 캐릭터에 대해 인물들의 몸과 얼굴 표정을 보면 작가의 의도가 더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이코 코바야시에 대한 작품 문의는 갤러리 조운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코 코바야시에 가격 분석을 해보면 올해 총 7점이 출품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등장부터 상위 추정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평균 약 17,000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당 낙찰가는 4,0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2월에 대만 르베넬 옥션에서 작은 소품이 출품되었으며 3만 8,000달러가 넘는 낙찰가를 보이니만큼 점점 그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964년 출생인 마이코 야마호터는 요시토모나라 무라카미 다카시를 대변되는 재팬팝 1세대를 잇는 2세대 선주주자 중 한 사람으로 현재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2002년부터 동물옷을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리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겉모습 속에 감춰진 아래는 윤형기의 상처와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작품에는 동물 분장을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데다 파스텔톤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녀의 작품은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림의 첫인상은 따뜻함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마이코 야마호터의 작품에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윤형기의 상처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등장하는 아이의 얼굴은 핏빛 하나 없이 창백합니다. 작가는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자신의 윤형 시절을 특히 자신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 소년은 자신의 아이이면서 이와 동시에 작가 자신의 유년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작가의 그림에서의 의미가 애매하거나 특히 몽롱하고 모아한 종인 분위기는 잃어버린 것들, 상실한 것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그림에 담겨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작가의 새로운 작업은 더욱 흡입력있고 견고해보기까지 합니다. 특유의 차분한 통으로 이루어진 작품 속 고유의 분위기는 주변의 공기까지 변화시키며 커다란 눈망울로 조용하게 말을 걸어오는 작품 속 아이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감정에 잔잔한 동요를 일으킵니다. 이렇듯 몽환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그녀의 작품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작품 문의는 형제 갤러리 이후에서 1월 19일까지 전시중이며 해당 갤러리로 작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프린트 작품 출시는 전시중인 갤러리에서 주로 출시하지만 CHG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요카 야마모토의 작품 가격을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작가의 최고가 작품입니다. 1위는 2021년 12월에 대만 레메넬에서 출품하였으며 가루가 2미터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약 29만 달러에 기록을 하였으며 2위는 2021년 11월 중국 폴리옥션에서 소품이 출품이 되었는데 가격이 10만 달러를 기록되어 많은 컬렉터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고가로 나찰된 작품들이 최근에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연도별 평균 낙찰가를 보시면 2021년 하반기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 하반기부터 상위 추정가를 뛰어넘으면서 많은 컬렉터 분들께서는 작가에 대한 상승세를 감지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캔버스 호당 낙찰가를 보시면 확실히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네요. 최소 추정가 대비 낙찰가율을 보시면 최소 추정가 대비 3배 이상은 비딩해야 낙찰을 받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덩달아서 프린트 작품들도 눈에 띄게 상승을 하였는데요. 2021년 12월 대만 레벤엘에서 11,100달러로 하나로 1,300만원이 넘는 낙찰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 출시했던 Little White Bear Boy의 작품은 950달러였는데 2021년 12월 대만 레벤엘에서 약 9,500달러의 낙찰이 되었으므로 10배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983년 일본 오카야마에서 태어난 유야하시즈맨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 만들기를 좋아했으며 전문학과를 졸업한 후 아웃도운 브랜드에서 일하고 브랜딩과 제품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키웠습니다. 또한 독학으로 일러스트와 디자인을 독학하여 브랜드 홍보부에서 일하면서 광고 디자인과 매장 내 판총물을 제작을 또 참여를 했는데요. 그 후 그는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을 안고 이 직장을 떠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예술적 실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독학으로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작가에게 후지코 후지오의 도라에몽 만화 시리즈는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지리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작가의 작품의 스타일과 표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의 단순함과 부드러움은 관객으로 하여금 인물의 표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작가가 표현하는 감정에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을 잘 관찰하고 사람의 숨겨진 감정을 잘 포착하여 다채롭고 만화적인 이미지로 변환을 해보았는데요. 인물의 눈꼬리에 남아있는 눈물과 선명한 색채의 사용이 유화작품의 특징입니다. 밖에서는 너무 완벽하고 즐거워 보일 수 있는 사람마저도 마음속 깊이 숨기고자 했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신작은 사람과 동물을 모티브로 애니메이션과 같은 드로잉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각형의 지지체 위에 정진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정작들과 달리 역동적인 요소를 더해 유머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그 전후의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야하시즈메의 작품 문의는 LKIF 갤러리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가의 작품 가격 분석을 해보면 현재 프린트만 출품이 된 상황으로 다른 작가들에 비해 상화의 추정가 안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작가의 인지도도 높고 전전 인기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한 다른 작가들처럼 높은 가격이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가의 유니피크 피스는 올해 1월 14일 일본 마이니치 옥션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관심있는 분들은 마이니치 옥션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귀여운데 슬픈 작품을 담은 일본 작가들에 대한 소개 및 가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핫한 작가들이니만큼 작품 구하기 매우 어려우며 작품을 구입하실 때는 꼭 신중히 고려하여 컬렉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